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너와는 느낌대로 make it, 시작해봐 Tell me why You play me like a girl 너는 빠져, 아이 진짜 야 이 표정이야 나와 나와 아이 정말 진짜 우물 알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건사피장 이거 근데 미주가 이 노래를 거의 뭐 현장에서도 많이 부르고 미주가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거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죠 이건 사실 가사로 역주행한 노래야죠 대박이죠 건물 사이에 꽃이 피었다잖아 이 역정을 이겨내고 D6 노래도 직접 작사 작곡 저희 데뷔 때부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곡 수로는 이제 한 174곡 176곡 쭉 해가지고 아직 PD님한테 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YP 형하고는 자주 연락해요? 댁에 가서 식사도 해봤고 어? 그래? YP 형 가서? 식사 뭐 주셨어요? 파스타 같은 것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뷰가 일단 집이 상이 그냥 성에 사나? 거기 가서 느낀 게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걸 진짜 느꼈어요 난 또 YP 형 리스펙 해요 진짜 한 획을 보이신 분이죠 그 형 대단한 형이야 맞아요 아니 그 저기 작사도 JYP한테 좀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제 뭐 가슴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내라 뭐 머리로 완성 JYP 형이? 뭐 무슨 얘기야? 그게 이제 뭔가 계산해서 될 것 같은 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슴으로 시작해야 된다 시작하고 내가 끌기는 대로 끝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냉철하게 생각해라 그래 이건 써봐야 알겠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것들을 잘 네가 마지막으로 머리로 정리해봐라 근데 이게 더 멋있는데요? 뭐가 멋있어? 가슴으로 시작해서 지금 JYP야 대표야 내가 대표야 너무 길잖아 이게 더 멋있는 거 이게 뭐 잔기술도 트럼펫 성대모사 창문 닦기 맥주 따르기 성대모사 이분이 저기 준비된 인재네 어 근데 트럼펫은요 지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랐어 그래? 아니 근데 왜 이런 어? 뭐라고? 어 이거 지금 트럼펫은 네가 너무 많고 튼 거지? 아니야 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진짜야? 그리고 아니 지금 여기 창문 닦기는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맥주 따르기는 비둘기 야 근데 나는 0K가 좋은 게 지리하게 늘리지를 않네 바로바로 짧아 요즘 스타일이야 쇼츠에 어울린다 좋아 좋아 우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메인보컬을 뽑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그룹에서 데이식스에서 지금 메인보컬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데이식스의 메인보컬은 저희 리더형 성진씨 아 진짜야 아 다행이다 제 기억에 데뷔 때 프로필에 저는 오히려 메인 래퍼였고 아 래퍼? 그 노래 아세요? 뭐요? 예전에 백아엘씨에 이럴 거면 아 알지 거기 랩영현씨가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렇죠 데뷔 전에 데뷔 직전에 연습생 때 랩을 이제 데이식스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데에 사실 출연을 자주는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재능이 많은 분인가? 이거 깜짝 놀라고 있어 지금 형과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춤과 노래예요 네 노래 춤도 약간 2순위야 1순위는 노래야 사실 춤은 우리도 배우고 있는 지금 숙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찾는 매버 매버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아니 그 일단 와이피 형하고 오디션 볼 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직접 만나진 못했고 제가 캐나다에서 영상 찍었었는데 블루벌 오디션 아 그렇구나 썬데이 모닝을 이제 파이널로 보냈던 것 같아요 썬데이 모닝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진짜 긍정적이야 설쳐도 정말 긍정적이야 나 같으면 입 닥치라고 했을텐데 일단 노래 한 곡 살짝 썬데이 모닝 한번 한번 불러볼까요? 아침인데 괜찮겠어? 그럼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니 됐어 니가 왜 불러 썬데이 모닝을 썬데이 모닝을 진짜 잘해요 진짜 진짜 그래? 아 마룸 파이브 와 이 노래는 여러분의 음악을 잘 생각하네요 너무 잘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음악을 그의 음악을 그 상황이 너무 놀랐어 그의 삶을 삶을 그의 시각을 잘 생각해야 내가 깨달음 내가 알고 싶어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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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됐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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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앉아. 어떠세요? 야, 이거! 어떠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냥 매보거든? 근데 이거 한 곡 듣고 내가 매보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해, 지금까지. 봤어요? 영어 가사 안 보고 눈 감고 영어 가사 부르는 거 봤어요? 야, 다른 것보다 이 능력이 대단하네. 일단 발음에 틈이 없네, 어? 오, 진짜, 그리고 쉽게 부르죠, 뭔가. 이 중간 애드립이라든가. 작곡을 하니까 음에 바리에이션을 주잖아요, 이 원곡에서 좀 차이를 두게. 잠깐만, 그 일단 리듬을 가지고 노는 게 베테랑이다, 역시. 어, 이거 경력자다, 이거 프로다, 쨍 프로다 느낌이 딱 나거든? 근데 또 이거는 오디션 봤던 노래니까, 우리는 댄스 음악을 추구하거든요? 아, 네네. 안무하면서 댄스가 좀 되는 노래 혹시 있어요? 리듬 탈 수 있는, 리듬 탈 수 있는 곡? 약간, 게럭 기타. 아, 게럭 기타. 아, 라이즈! 네, 라이즈. 아, 그 노래. 번호를 한 번. 좋아, 좋아. 야, 이거 게럭 기타를. 어. 아, 노래 진짜 잘하네. 약간 만질 것 같죠? 너는 빠져, 아이 진짜. 야, 이 뼈 단계야. 나와, 나와. 아, 정말, 진짜.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근데 뭔가. 지금 노래 듣고 싶죠,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좀 약간 또 좀 파워풀한. 대표님이 약간 빡 이런 걸 좋아하셔. 왜냐면 우리 노래의 나름의 후반부에 메인 보컬이 좀 책임져줘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어, 역시 네버엔딩 스토리 한 번. 승철이 형.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한 번. 아, 그거 진짜 높거든. 아, 그게 진짜 높거든. 에프샵이야, 이거. 에프샵이야, 이거.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내 몸은 그대이기에 이 아침에 이 정도면 우리 메인 보컬로 선색이 없지. 선색이 없다는 표현도. 감사합니다. 사실 0K 실력이야 우리가 사실 의심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솔직히 메인 보컬로 0K를 손을 잡는다 하면 이 노래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그거를 그럼 가이드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어? 돼요? 예, 가능합니다. 이미 또 공개도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했구나, 혹시 몰라. 미리 좀 들어봤구나. 오디션장이니까. 아, 야. 자세가. 아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세이예스에 메인 보컬 목소리가 잘 묻느냐 안 묻냐예요. 아, 그럼요. 심지어 방송으로 우리가 나갔잖아요. 그거 보고 연습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럼 한번 조금만. 네. 아, 얼마나 있어요? 아, 야. 라라라라라. Show me your wordplay. Show me your wordplay. Show me your wordplay. I don't wanna come off. Come off too strong. But I wanna be chillin' with you all day and through the night. 아니, 아니, 아니. I don't wanna come off, come off, take down. But I really wanna show you that I got what you need and all right. I hope that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re robbing your styling, yeah. And I don't wanna let you down. 됐어, 됐어, 됐어. 이게 뭐야? 이야! 이거 네 거야, 이 노래? 아니, 근데 영케이. 예. 이 노래 갖고 글로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잘 키워주시면다면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니, 혹시 가이드 직접 부른 거예요? 아니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이드 부르신 분이랑 목소리가 거의. 이야. 그리고 심지어 댓글에 그런 평도 많더라고요. 뭐요? 가이드 그대로 내라고, 망치지 말고.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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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었어. 아, 있어도 그거를 네가 조금. 아니, 그냥 봐버렸어요, 어때. 와. 너무 찰떡이네, 목소리가. 다행이다. 아, 진짜 그게 요즘 목소리야. 네. 감사합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영케이. 어? 진짜? 아니, 이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있나? 긴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영케이, 연락할게요. 네, 진짜. 아, 오늘 이게 진짜. 아니, 우재한테 처음으로 내가 고맙네. 고맙다고 왔어요, 우리. 아, 다행이다. 아, 이게 타이밍도 인연이야.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지금 연습을 조금만 좀 해서. 왜냐면 바로 우리가 녹음이거든요. 아,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진짜? 곧 멤버들하고 한번 자리 마련할 테니까. 언제든 불러주시면 그때까지 준비되어 있겠네요. 아, 조국이 형이잖아. 아, 좋아, 좋아. 조국이 형이잖아. 노가 없네. 트럼펫 한 번만 해줘요. 아, 좋아. 안 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가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let's get star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